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차트도 보고 향후 어떻게 될 건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니까 참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삼전 보유한 사람들은 좀 기분은 좀 쏙 유쾌하지는 않을 거에요 반면에 삼전 주식을 많이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이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에 돌입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삼전 주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뭐 조정받다가 또 슈팅한다 아니다 계속 우상에 할 거다 어떤 분들은 비관운자들은 더 폭락한다 다시 7만 7만 전자로 돌아간다는 분도 있구요 다 제 각색이죠 제 각각 다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좀 충돌하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증시 주가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대세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그 가장 강한 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우상향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종의 희망회로 희망회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걸 떠나서 그래도 삼성전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메몬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상향 하지 않겠는가 낙관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니까 21사는 좀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이게 어떻게 더 유지를 할지는 한번 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역시 우리 개인들 열심히 많이 샀어요 26일날 1600만 1월 27일 700만 28일 900만 29일 500만 샀어요 역시 우리 개미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들 솔직히 기관들 욕하고 싶습니다 800만 200만 200만 29일날은 좀 작게 팔았네요 외국인들 보세요 700만 400만 600만 500만 줄기차게 팔아져 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치고 있어요 왜 매도를 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공매도 치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외국 해지펀드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는지 주식 팔아져 치고 손실된 부분을 보전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우량주들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처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다양한 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습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전망은 나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많이 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심리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컨트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마음을 꿋꿋하게 잘 갖고 유지를 한다면은 좀 흔들려더라도 고파로 다시 또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26일 날은 2700원 떨어지고 27일 날 1100원 28일 날 1900원 29일 날 1700원 거의 1000원 이상씩 뚝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8만 9400원 난 게 벌써 8만 2000원 떨어진 거죠 결국 7400원이나 지금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죠 거의 8에서 9% 정도 지금 빠졌는데 이 우량주가 이렇게 빠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다가는 8만 2000원도 아니고 8만원도 깨지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8만원 깨지면 곧바로 투입하겠다 현금 장전되어 있다 현금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매 매수로 돌입하는 분들도 꽤 많겠죠 그래서 향후 다음주가 한번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과연 8만 전자로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만 전자가 깨져서 다시 7만 전자로 가는 건지 다음주가 고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현금 많으신 분들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입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마음을 파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하십시오 홀딩해야죠 손절하면 되겠습니까 손절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홀딩해서 한번 지켜봅시다 다시 또 떨어져 가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상승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주는 좀 우울했습니다 벌써 한 7,400원이나 빠졌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이거 만주 갖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 얼마입니까 7,400만원 빠진 거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과 향후 추세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향후 다양한 호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회복해서 다시 9만전자 10만전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번 천만전자가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불합하면 사람이 좀 피폐해지고 부정적으로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낙관론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친 낙관론도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다가 함께 노력해서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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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